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블리즈컨 1일차에 공개된 오버워치2와 관련한 정보를 정리해왔습니다. 투리 모드부터 신규 영웅, 새로운 모드, 신규 전장, 기술 커스터마이징, 영웅들의 달라진 기본 스킨까지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공개되었는데요. 또한 이와 함께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도 진행되었죠. 그 결과까지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대로라면 기존의 오버워치와 오버워치2가 분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식 홈페이지에서 기존의 오버워치 플레이어들은 오버워치2 플레이어들과 함께 멀티플레이어 게임 모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것으로 봐서 스토리 모드는 별도 구매해야 하는 방식의 확장팩 개념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 스토리 모드는 어떻게 나왔느냐? 레벨업을 통해서 스킬을 배우고 또 아이템을 이용해서 진행해 나가는 방식으로 나왔습니다. 아이템은 커다란 방벽 혹은 포탑과 같은 설치물들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영웅의 모습도 등장했는데요. 시네마틱을 통해 알 수 있는 쏘잔의 등장 뿐만 아니라 스토리 모드를 진행하나 보면 비행선을 조정하는 에코의 모습까지 나오는 것으로 봐서 두 명의 영웅이 동시에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는 날아다니는 힐러? 쏘잔은 여자 둠피스트?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주 영웅 어떻게 출시될 것 같나요? 세 번째로 새로운 모드인 푸시 일명 밀기 모드가 나왔는데요. 이 밀기 모드는 전장 중앙에서 싸움을 통해 적팀을 몰아내고 옴닉에게 붙으면 그 옴닉이 본인 진영의 화물을 밀어주는 방식으로 제한시간 안에 누가 더 많이 미나, 미나리? 미나 대결을 하는 줄다리기 같은 느낌의 모드입니다. 새로운 모드가 나온 만큼 새로운 전장 역시 나왔는데요. 무려 4개나 됩니다. 캐나다의 토론토, 스웨덴의 예테보리, 모나코의 몬테카롤로, 브라질의 리우까지. 네, 블리자드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앞에 내용들보다 더 제가 관심있게 본 한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기술 커스터마이징도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존의 오버워치 물리엔진에서 갖고 있던 한계점들을 극복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이는데 유저들이 만드는 워크샵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겠죠? 시네마틱에서 보면 겐지가 궁극기를 바람의 상처처럼 날리는 장면도 등장했었죠? 앞으로 오버워치2에서 나올 신박한 워크샵들을 생각하면 유아가 괜히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레는데요. 오버워치 출시 이후 3년의 시간이 흐른 것을 보여주는 듯이 영웅들의 기본 스킨 변화도 있었습니다. 총 7개의 영웅들의 모습이 바뀌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던 7명의 영웅의 기본 스킨이 바뀌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루시우. 오버워치1에서의 모습이 이랬다면 오버워치2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 음... 염색했네요. 다음은 메르시. 오버워치1에서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버워치2에서는 약간 나이 같은... 어? 단발인가? 다음은 라인하르트인데 이 라인하르트가 저는 가장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변했는데요. 네, 가면을 벗습니다. 또 중요하게 보이실 거 08에서 09로 넘어왔습니다. 라인하르트 덕두각... 그리고 다음 윈스턴입니다. 오버워치2에서의 모습 약간 턱수염이 복실복실해졌습니다. 트레이서는 원래 이랬는데 짜자잔... 다음은 겐지인데 겐지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 오버워치에서의 겐지 모습 이후 2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는데요. 마지막으로 메이의 모습까지 변했는데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남극에 있다가 와서 털을 조금 뺀 정도 느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털의 변화를 줬어. 어... 메이 옷에 털 빼고 네... 겐지는 원래 털이 없고 윈스턴과 라인하르트는 수염 메르시는 단발머리 루시우는 염색 어쨌든 이렇게 영웅들의 모습이 바뀌었듯이 오버워치2는 본격적인 스토리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3년 만에? 3년 동안의 스토리 간략하게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옴닉 부대가 등장해 인간들은 위협을 느끼고 이에 오버워치가 창설됩니다. 그 이후 블랙워치에 의해 오버워치는 몰락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시 한번 위협을 받자 윈스턴이 오버워치 요원들을 소집합니다. 3년 동안의 스토리 끝! 네... 한숨 만에 요약할 수 있는 3년간의 오버워치였고요. 오버워치2에서는 소집 이후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인데 이 정도 스토리 진행 속도면 게임 속의 영웅들과 같이 나이를 먹어갈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 블리즈컨 1일차에 공개된 내용들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블리즈컨 2일차에서는 메인 스테이지에서 오버워치에 또 다른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비장의 무기를 준비해왔을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신규 영웅 소식? 혹은 클랜 시스템?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상하시나요? 마지막으로 준비한 소식 오버워치 월드컵 예선전 1일차가 치러졌습니다. 총 4경기가 있었는데요. 1경기 영국에게 3대0의 완승 2경기 프랑스에게 2대1의 아쉬운 패배 3경기에서는 스웨덴에게 3대0 완승 마지막으로 4경기 미국에게 아쉽게도 3대0 완패를 했습니다. 그래도 6강에는 진출해서 11월 3일 새벽 9시부터 6강을 시작으로 결승까지 쭉 이어지는 경기 일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오전 9시에 오버워치와 관련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정보가 나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유튜브에 올라올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오버워치 2 떡상 가자! 설마 이런 게 발표되진 않겠죠? 내 손안에 오버워치 오버워치 M 오버워치 M 오버워치 M 오버워치 M 오버워치 M 오버워치 M